뭐 어디에 있다는거야? 2 그 영상 뭐야 아 으 참 참 허할지 2장 다시 모아도 주장 folder 안 되요 뭐 2 예 뭐 아 아 으 이게 뭐야 야 아 아 저 3 형 가 봐 3 3의 퓨어 하고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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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 1 2 0 그리고 아예 야 Stress DIES 인만 얘 결과됐어요 으 하아아 읽어 위험ライ 20 가 이 영화 대학 Legend에 loses 바로 김이 함 야가다라 하자 이제 블랙 Vai 높은해보려고 뭐 봅니다 정우신! 정우신 일로 오세요. 기다려. 왜 이거 두고 가지? 정우신! 정우신 이거 왜 두고 가지? 정우신 이거 왜 떨떨인 거 하지? 잘 찾네. 잘 가. 일로 가야지. 나 찾았다. 빨리 많이 찾아야 되는데. 노란색 칸. 노란색 칸 하나만 찾으면 돼.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조용히 넘친다. 아까 보니까 소화기만 찾아봐도 본전 하는 거 같던데. 아니야, 지금 이거는 바보 짓이야. 이렇게 가다가는 다 뺏기고 말 거야. 아, 찾았어? 네, 찾고 있어요. 자, 다들 노부들 하시다. 진영!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 그렇게 살면 안 되세요. 잠깐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등장 밑이 어둡다, 했죠? 등장 밑이 어둡다, 했죠? 안 얻었구만. 등장 밑이 밝았다. 아, 여기 꺼내기 힘들게 났어. 진영! 진영! 아이고! 벌써 몇 개를 주신 거야, 형! 벌써 세 개나 찾았지, 인마! 내가 궁금한 몇 개야, 지금, 형! 어? 복덩이네. 아, 세 다른 카드를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없네. 무조건 노란색 카드! 노란 카드만 찾으면 돼. 스택카드, 스택카드. 스택카드. 스택카드만 찾자. 와... 안 보여, 안 보여. 당황하면 돼, 당황하면 안 돼. 벌써부터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말고? 정우 씨, 만약 찾았어요? 아니, 난 주단 오로지 스택카드만 찾겠다.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진짜. 아... 진짜 없다고? 100개를 뿌렸다는데... 진짜 없는데? 빠른 선택한다. 오! 오, 내려갈뻔했다. 시작부터 내장.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어도, 안전을 항상 유의하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치면 안 돼요. 아프면 손해고, 부모님한테, 눈앞에 있다, 저거. 눈앞에 있어요. 겁나 많이 찾았습니다. 몇 장 찾았는지 모르겠다. 기뻐, 기뻐. 오케이, 게임, 게임, 게임. 게임이 찾았어, 게임이. 오케이, 찾았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카드를 맞춰. 자, 갑시다. 참참 좀 할게요. 오케이. 참참참. 오케이. 아, 이거 카드를 많이 소지하지 말까? 맡겨둘까? 190산만 하자. 아, 지금 내가 많다는 이미지가 센데.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류 알겠습니다. 오케이, 몇 개를 찾으셨나? 어허, 많이 찾으셨나 봐. 아, 진짜 안 보여. 카드를 기가 막히게 찾았어. 아이, 감사합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 무슨 일이야? 이 무슨 일이야? 이 무슨 일이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언제쯤이면 결칙을 안 하게 될까? 그만하다가 이 무슨 일이야? 이 무슨 일이야? 아, 저 됐다. 땡큐 오케이 이런데 있으지 않을까? 여기 진짜 스태프분들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 봐봐, 이런데 야, 이 바닥이 또 숨길 생각을 하냐고 와, 대박이다 오우, 소름 돋아 오우 어, 심지어 하나 못 찾았어 와 이게 또 대박이야 우와, 여기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없네 나 한 장 찾았어, 한 장 예에이 아, 진짜 스타카드 어딨냐 나 놀, 노란 색깔 카드만 진짜 찾으면 되는데 노란 색깔 카드 지금 찾는 사람 있어요? 모랜사클 카드만 찾은 거 20만원 여기도 싹 누가 훑었네 흡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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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태형아 나 하나 찾았다 하나 찾았다 이쪽 내 거다 이쪽에 있는 건 다 내 거다 진짜 없다고? 길가 살게 거의 안 돼 나는島에서 하우 흡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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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였네 아 이제 없는데? 뭐야? 다 가져갔나?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영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송 쪽으로 다가가야 돼요 카메라가 왜 여기 있겠어? 저기 저기 여기 있지 노란색 카드 별 카드? 별 카드가 이런거죠 나 이걸 일부러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아니 카드가 없어 아 저 형 이거 미쩡한데 야 그거 끝나고 작업해야 되거든요 작업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 이 체력으로 이거 좀 째주실래요? 야 여기다 숨겨놓냐 진짜 이게 잘 훑어야 돼 여기도 애들이 잘 안봤네 게임에는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눈에 안 뜰 수 있을까? 자 첫번째 게임 꽃게임입니다 모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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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집 참 참 참 청춘 어 야 아 제발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 왜 이러세요 아 진짜 사용할까요? 사용할게요 19번 나이스 130번 쌍 ㄷ ㄱ 쌍 ㄷ ㄷ ㄷ ㄷ ㄷ ㄷ 와 이게 뭐가 있어 그러면 쌍 ㄷ ㄷ ㄷ 떡국 ㄷ 도전 빨리 다 다 여기 숨으세요 다 여기 숨으세요 ㄷ 이씨 아.. 아.. 가세요. 가겠습니다. 컨디션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ㄷ.. 즙.. 돌진. 가위 가위 뽁. 묵.. 묵.. 아..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이렇게 하지 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한 번만 마세요. 네. 묵.. 찌.. 묵.. 찌.. 빠.. 찌.. 찌.. 빠.. 빠.. 찌.. 어? 좋은데? 묵.. 멋있어. 게임하는 중이에요 지금. 카드 한 장 찾아가 주세요. 뭐 한 장이야. 몇 번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봤어요 형님? 어디서? 1점. 창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이 형 진짜. 이 형 이제 또 게임하러 간다 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닭을 찾아야 돼. 자 감사만이 찾았거든요. 자 이거 다 쓰겠습니다. 후.. 후.. 천천히 한번 틀어 나와보죠. 승리자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네. 피읍 이응. 파업. 빠. 빠. 오케이. 나이스. 묵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참 참 참. 오케이. 까막. 무. 빠. 빠. 오케이. 까막. 무. 빠. 빠. 오케이. 진짜 너무 많다. 이런 거 골랐어요 이거. 안.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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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내 목표는 하나. 노란색 카드를 찾는 것이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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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측 없나? 피측 안 나도 없나? 왜 안 보이지? 이대로 많이 모아놓고. 목숨을. 헛. 예전의 목숨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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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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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jal ethics seat 필란드 힌란드 닭 시가 나랑 잘 맞았는데 하다이.. 하다이.. 하.. 하다이.. 졸아 가세요. 무디기겠다.. 닭시를 찾아야.. 쭈깍 게임 할게요. 네. 하위바위보! 보! 나라 지나 나 나 돌아가..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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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회원님.. 표고.. 고치찜.. 표고.. 고치찜.. 벼고꼬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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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의 수도는? 아 체코에 있어라 체리?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마지막 이걸로 하셔야 하는거죠 가위 가위 뻑 뻑 카메라가 솔직히 안되어있네요 여기는 저기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 여기에 카메라가 있을까 왜 왜 근데 카드가 카드가 있으니까 왜 여기 동그루니 이 카메라가 여기지? 아 여기 없다고? 여기 동그루니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위치와 카드의 위치는 전혀 별개입니다 나눔 게임 시간이 10분 나눔 게임 시간이 10분 10분입니다 게임은 어디? 게임이 게임을 찾지 마세요 미리 게임하기 잘했다 선생님 간판하시죠 나도 한번 게임해볼까? 네 준비자로 게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ㄱ, ㅇ ㄱ, ㅇ이요? 코야 하면 안 받아줄거죠? 쿠이! 코야 솔직히 안 돼요? 있잖아요 명사로 틀렸어요? 쿠이 한번 보세요 쿠이 이럴 수도 있는데 알았어요? 땡기 틀렸어? 야, ㄱ, ㅇ 나는데 코야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ㄱ 그, 쿠이라고 해서 틀렸다 가만히 있어도 이긴 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근데 제옵이 있어 제옵 제옵이 변수예요 노란색깔 카드 숨어서 해야 돼, 숨어서 오른표 카드를 일단 8번은 쓸게요 0원이요 16번 2개 2개 그리고 이거 빨리, 102번 네, 1번 다 읽고 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잘 말고 점점 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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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5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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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같이 뛰어다녀 주셔 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성공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 아 여유부리기 여유부리기 스트레칭 으 으 이렇게 그 미래 아 consult Tina 그리고 준비 104 빨리 끝나라 오 explosions 만나의 이렇게 5분 남았다네 난 나 힘들잖아. 나는 내 점수로 간다. 안 돼. 안 돼. 중간 점검이 있어? 포바 게임 끝났어. 아, 그래요?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이런. 방금은 나도 잘 못 나왔습니다. 잘못 나갔네. 뭐야? 그러니까. 어? 잘못 왔다고? 뭐야? 잘못한 게 뭐야? 이야! 아... 오히려 기분 나쁘게 노란색이나 은색 카드 이런 데 숨겨놨으면 진짜 기분 나쁘다고. 그럼 아무래도 승리는 제 것인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어? 저 그 게임 진행자님? 야, 여기. 뭐야? 내가 겨우... 살자. 형, 겨우 두잖아. 나 차. 게임. 흥민정은 게임인데. 흥민정은? 쌍, 비읍, 디귿. 뭐라고요? 쌍, 비읍, 디귿? 꼬득. 오! 어머! 신난다. 나 이거까지 못 받으면 참. 참참참 게임인데. 참참참. 참참참. 감사합니다. 형아, 이겨라. 네. 제가, 제가 세정만 했을 리가 없는데. 수도 게임인데. 아, 그래. 아, 자꾸. 게임하는 사람이 없어. 게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게임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봄벚꽃놀이. 아니, 게임. 봄벚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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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게임 하겠어. 아잇. 자. 피지에 수도는. 피지에 수도는. 자. 참참참. 땡. 그리고 오빠. 짝바를 되게 좋아하시네. 멤버들 오기 전에 셀카를 좀 찍고 있을까? 또 우리 아미러분들한테 내 사진 보내드려야지. 왜, 지민이 뭐해, 여기서? 지민이 뭐해? 포기했어? 네. 게임 끝났잖아요. 형 뭐해요? 게임 안 끝났어. 어차피 우승은 박지민. 내가 닭. 내가 닭 씨를 얼마나 졌는데. 내가 얼마나 졌는지 알아요. 자기가 방송이었다. 미친빵이다. 여보. 무게무게무. 오케이. 더 이상 난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난 최선을 다했다. 제이홉. 제이홉. 왜왜왜. 아이 됐어. 아니야, 제이홉. 야. 너 후회할 거야, 진짜로. 야, 후회해. 아, 제이홉 진짜 후회한다, 진짜로. 알았어요. 형아, 빨간 펄 찾았니? 네? 빨간 펄 찾았니? 아, 근데 솔직히 난 필요 없어. 형이 100% 1등이야. 형이 나눠줄게. 네? 나 10석이야. 진짜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나랑 반팅하자. 제이홉. 형이 너에게 기회를 준다니까, 제이홉. 들어봐. 우리 두밖에 없지? 형 별 카드가 있거든. 형 별 카드가 있거든. 형 별 카드가 있거든. 있다고? 있어. 아니, 저거 뭔 말이야, 저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게임수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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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게임 안 해도 된다니까. 시간이 없어도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망했다. 이게 8층 에스컬레이드 근처 빨간 별을 찾아서 역전하자. 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나 게임 했거든요. 응. 4번 맞았다, 4번. 4번? 4개 다 맞았다고? 아니. 나 아까 호랭이 씨 만나서 6판 다 졌어. 다 쓰고, 다 쓰고 4판 맞았다고. 용기야, 용기야. 이리 와봐. 왜 이리 와봐. 빨간 별 카드. 빨간 별 카드 있는지 좀 보여줘야지. 자, 내가 너한테 내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리고 나랑 돈을 반팅하는 게 어때? 형 몇 개 있는데요? 형 빨간 별 카드. 빨간 별 카드 있는지 좀 보여줘야지. 어때? 돈, 돈 반.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하라고? 형이 너한테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럼 하트가 0개인 사람의 인걸로 내가 물을 바꾸는 거야. 아, 재우 씨. 1등이다. 백포다.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무게 무게 빠. 빠이빠이 찌. 찌찌 무. 무게 무게 찌. 무게 빠. 빠빠 찌. 찌찌 무. 무 무 무. 아, 재이 형. 아, 재이 형. 아, 재이 형. 아, 재이 형. 오케이, 가자. 어? 아, 끝나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지금 이거 바꾸고 줘야지. 아, 재이 형. 아, 재이 형. 아, 재이 형. 아, 재이 형. 자, 재이 형. 자, 케이크 나왔어요. 자, 우리 이 카메라로 나와서 이 모양으로. 가츠 누가 1등일 것 같은데. 그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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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갈게요. 허비 형이 마지막에 막판 스파트를 달리고 있었는데. 와, 이름만 봐도 제이 형이야. 그러니까. 광대가 제이 형이야. 제이 형이야. 와, 어떻게 저렇게 티 나게 말하지? 아니, 이런 게임 보통 누가 1등 하지? 저녁 가면. 아, 이거 모르는 거다 진짜. 이거 봐, 이거. 이거 내봤어, RM이야. 와, 얘 진짜 영위하다. 똑똑. 똑똑하네. 와, 진짜 안 보이네? 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냐? 어차피 우승은 재이 오브 아이가? 어차피 송은 재이 오브. 약간 6개였어. 여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닭 씨를 찾아서 떠났어야 했는데 닭 씨가 안 보이더라고. 쟤 왜 가린 거야? 야, 하늘이 터졌나 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각자 생각은 얘기? 근데 이제 결정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내가 봤을 때 제이홉이네. 제이홉이 1위를 하면 혼자 다 독식을 할 수 있잖아. 모르는 척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러네. 모르는 척하고 안 했네. 딱 급했어. 나는 진짜 급했다니까 여러분. 형 솔직히 여유롭죠. 저도 막판에 썼어요, 카드. 개인만. 일단 저랑 홈이 의심받으니까 저는 이제 딱 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4장은 저였어요. 제이홉이 6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카드를 안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저쪽에. 카드 안 쓰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정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팀이 계속 졌어. 형, 형도 한번 얘기하시죠. 솔직하게 말할게요. 처음에 6장이 저한테 있긴 했어요.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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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찰로나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6장이라고. 6장이 있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6장이 이런 거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심리전을 쓰죠? 그러면 남준이 거 몇 장 있나요? 9장. 남준이 네. 6장이라고요? 저 6장이 깜짝 놀랐어요. 나 아무 말 안 할게요. 왜냐면 내가 아까 4장 얘기했을 때도 아까 말 안 먹혔죠? 아니 근데 진전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말이 안 돼. 내가 얘 얻는 거 두 장을 봤는데. 그건 아니야. 결정적인 증거가 맨 마지막에 내가 게임 이기는 걸 봤어. 빡빡지? 찌찌. 무 무 무 무 무. 자 여러분 3번 속으실 겁니까? 지금 재우 씨한테. 3번은 안 되지. 그렇지. 지금 2번 속았어요 여러분. 미치겠다 진짜. 근데 저희 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아까 안 쓰는 일도 있었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태용이도 한 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이길 진짜 안 해요. 아까 지는 걸 많이 봤어요. 다 잃었다고 하겠죠. 하여튼 다 잃어가지고 저 진짜 거기 웃음바다 다 됐어요. 여긴 다 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까지 당신이 해온 행보를 보십시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남준이 형 아니면 얘예요. 잠깐만 이거 1등을 2등 발칵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발칵 되는 게 뭡니까? 발칵. 뒤집으시겠어. 뒤집으시겠어. 발칵 되는 거죠. 2위가 1위가 1위를 알게 되면 탈착 탈착 합친 발칵 발칵입니까? 여기서 그럼 꼴등은 누굽니까? 솔직히. 나 4개. 나 6개야. 저도 6개야. 저 5개야. 6개야? 솔직히 9개인데 앞으로 9개보다 많아야 돼. 난 올 때 다 오픈했어요. 더 이야기해봤자 진저도 없어. 맞습니다. 투표하자 투표하자. 네 바로 사용하자. 일단 투표를 합시다. 자 각자 있을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이거 모르는 건가 모른다 이건. 자 이건. 투표. 투표. 정국 한 표. 정국 한 표. 정국 한 표. 야 니가 큰 거 아니야? 아니 난. 아래. 와 저라 보여요. 끝까지. 아래. 저라 보여요? 아래. 와 진짜. 이렇게 가냐? 남준아 홍 대엽 썼다. 어 대엽. 제엽 형 한 표. 제엽. 와. 제엽. 와. 아래. 오. 이건 틀렸어. 못 가득 안 했어. 와 아래의 형이 더 높다. 너 몇 장이 난다 너. 저 13장이야. 저 13장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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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다니까요. 와. 와. 9장이라며요. 형 거짓말 안 돼요. 그건 뭐라 했어요. 나쁜 사람을. 나 아까는 진짜 4장이었어. 근데 내가 봐봐. 제이홉이 옆으로 나무가 넌다. 형.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거짓말을.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확신합니다. 그래. 아래는. 13장.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코짓말 잘 친다. 호비 형 호비 형. 아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소름 돋는다 진짜. 와. 진이 형 설마. 왜 왜 왜 왜. 왜 나야. 제이홉. 11장. 야. 하하하하하. 야. 11장이라면서요. 우와 제이홉. 야 이 장이꾸나. 아 이거. 연한장밖에 안 돼요? 야 은근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 야 모른다. 이제 봐봐. 이제 중태형 봐라. 자 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크게 돼요. 봐봐 좀 표정 봐. 자 이 세 중에 크게 됩니다 진짜.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슈가. 10장. 10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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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연기하자! 일단 스카이팅! 태형님! 자 이렇게 1등 태형이다. 태형일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야! 야! 이거! 역시 연막작전이었어. 야! 우산! 지축! 목! 오케이! 농농농농탕! 딸기! 정제약 법칙! 빠이빠이 묵! 다다다다! 15등! 1등이 아니야? 1등이 얘는 거 같아. 김태형 16장 봅니다. 14장! 16장! 좋은다! 아! 아까워!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연막작전이라고. 여러분! 소름 돋는다. 16장? 지민! 18? 18? 18? 18? 18? 18? 18? 미쳤다! 와! 대박! 진짜? 잠깐만! 18장 먹고 여기 와서 쉬고 있었네. 1등들! 아 까비! 이거 반전 영화 아니야? 오늘의 반전. 진영 아니야? 진영! 설마! 아 설마! 설마 진짜? 21? 우와! 21?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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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가 이쁜인 줄 알았어. 작기! 알코! 칠칠칠칠! 빨발빨! 참! 깜짝! 17개! 우와! 나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야! 나 진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진짜로! 나도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난 너무 기뻐가지고. 아 다 낚았다 했는데. 야! 야! 나 니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근데 형은 나보면서 얼마나 웃겼어? 자!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야! 나 이번 달 방음은 진짜! 나는 너네들한테! 야! 꼭 본다! 아 형! 모르지 않아요! 다들 내 머리 꼭대기 있네! 야! 야! 내가 모르겠지 알고 있겠어! 다들 지금 달려라 방탄이 지금 몇 십 번 해보셔구만! 다들! 다들 연기가! 우리 진영! 한 마디 해주시죠 형! 진영 마지막으로! 엔진 엔진! 와 진영 대단하다! 자 엔진! 마지막! 정말 모두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석진 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모두가 속고 속이는 이 007 게임 네! 저희 팀워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앞으로 이런 상품을 주는 달려라 방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힘입자 달려라! 방탄! 소름 돋는다 이번에! 와 좋다!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